얍! 어? 우와! 같이 같이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친구들 안녕! 캐리앤플레이의 꼬마캐비 오늘은 꼬마캐비 오늘은 꼬마캐비랑 윷놀이를 할거에요 어? 캐비? 그런데 윷놀이 오늘 왜해? 아이 설날이잖아 아 맞다 아 근데 내가 준비한 윷놀이는 아주 특별한 윷놀이라고 어떤 윷놀이인데? 아 대형 윷놀이 우와! 자 그럼 게임하러 출발 우와 이거 엄청 크다 그치? 내가 이 엄청 큰 윷을 준비하느라고 고생했다고 우와 캐빈 대단하다 우와 캐빈 그런데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거야? 아 이건 말이야 윷을 던져서 뒤집어진 갯수만큼 도개골르지 되는거고 모두 뒤집어지지 않으면 모! 그리고 도개골륨모에 따라서 저기 말을 움직여서 먼저 한바퀴 돌아오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게임이야 아 그렇구나 자 그럼 캐리 먼저 응 얍 얍 이거 그럼 도개야 어 개 자 도개 이번에 캐빈 차례야 나 돈 진다 어 얍 한 번 더 응 아 간다 우와 골이야 골 도개골 간다 내 차례 어 골 골 도개골 에헤 던지는 것도 일이네 이게 잘해봐 잘해봐 흐흐흐흐흫 이야 으흐흐흭 개 나는 새롭은 말 도개 개 개 내가 잡았다 개리 잘 생각해야 돼 개리 잘 생각해야 돼 일단 가볼게 자 나 한 번 더 한다 그래 나 잡았으니까 야 뭐야 걔,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야 아이고, 잠깐만 어쩔 수가 없네 자, 나 한 번 더 한다 제발 골라와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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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, 고민이 되는걸? 아니야, 혹시 모르니까 가자 됐어, 군발해 난다 화이팅! 걔야, 내가 이럴 줄 알고 도망갔지 도, 걔 잡았어 자, 내가 캐리 잡았으니까 나 한 번 더 아, 걔다 그럼 나는 엎였다 간다 얍 개 하지만 난 이걸로 갈래 그래, 가 구원장 개야 계속 개만 나오네 이거 왜 개만 나오지 허허 허허이 자, 그럼 나는 개로 이거 하나 나오겠다 하나 나왔다 우와 골다 도, 개, 골 이번엔 늑철이다 우와 우와 우와, 뭐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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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나 뭐 나왔으니까 한 번 더 한다 그래 이야 캐리 거리다 캐리 어? 어,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안 이상해 그럼 내가 말 놓고 올게 나 속인 것 같은데 아니야, 그런 생각하지 마 도게, 뭘 됐다 어, 나 너무 돌아가는데 몸 한 세 번 나왔으면 좋겠다 어, 그러면 괜찮아 이길 수 있어 나 앉아 어 하나, 둘, 셋 어? 윷도 아니고 걸 거리야 어? 어, 잘 됐다 도게, 걸이면 저쪽으로 빨리 갈 수 있어 도, 개, 걸 됐다 나 이번에 윷을 할 거야 캐리 왜? 걸만 나오지 이겨 그래, 그래도 윷 한 번 해보자 그러면 백도 아이쿠 안 돼 자, 간다 으악 이야 도 그래, 도 그럼 도 그러면 나는 도, 개, 걸 엄청 많은 걸 해야 돼 난다 응 이야 개야 걔네 절대 날 이길 수 없지 롱 백도 나으라, 백도 나으라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 아이쿠 에구, 이거 너무 무거워 자, 한다 그래 달성 달성 우와 우와 나 윷이야, 윷 도 도 콜 유 무 아이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아아, 졌어 자, 그럼 이번엔 내가 이겼으니까 자, 오늘 설날을 기념해줘 아, 벌칙 없어 케빈 어? 나한테 세배를 하오 아, 내가 자, 빨리 해 아, 벌칙은 기분이 별로 그런데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장난이야 아, 이거 안 하는거야? 장난이지 오늘은 설날이니까, 벌칙 없는거다 왜 그래? 신난다 으하하하하하 친구들, 오늘은 꼬마케리랑 대형윤놀이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, 재밌었나요?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이랑 신나고 행복한 설날 보내세요 다음에 더 신나고 재밌는 게임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